도시재생은 쇠락한 옛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성장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목포시의 쇠락한 구도심, 목원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이런 기대를 만족시켰을까요? 목포문화방송 허연주 아나운서입니다. 100년 전 동네를 누볐던 실제 물지개꾼 이름을 딴 옥단일길. 목원동의 이야기가 스며든 골목입니다. 지난 2014년 목원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19개의 거점을 연결해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목마르뜨 거리와 구름다리 거리, 기무진 거리 등 유달산으로 오르는 길로 이어집니다. 거리 마디마디엔 관광객 숙소인 게스트하우스 14개소가 들어섰습니다. 역사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 다양한 시설들이 꾸며졌습니다. 하지만 반짝이던 효과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선도사업은 크게 산업단지를 거점화하는 경제기반형과 쇠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글린재생형으로 나뉩니다. 목원동을 비롯한 전국 11개 도시가 글린재생형에 해당됩니다. 사업비 200억 원 중 주차장 설립과 도로정비 등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불법 주정차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먹자골목 활용 등 주민 주도시설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남행유차, 포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몇 개월, 3개월 정도 잘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 논의가 안 된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민원사원도 됐었고 전국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진행한 11개의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도시재생선도사업의 모니터링 평가도 선도사업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업 직후 단기 평가가 아닌 질적 지표에 따른 장기적인 맞춤형 평가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현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한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